할렐루야 분위기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또 한번 인사해주세요 분위기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오늘 천사를 동원하여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천사를 동원하여 돌파하라 천사를 동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동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원시키고 그리고 그 동원된 총사를 우리가 명령할 때 천사가 순정되면 돌파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걸 믿는 사람 한 박수를 한 거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천사의 존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파송되고 동원돼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지키고 돕는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천사가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끝없이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에 우리 교회 김현정 집사님 아주 젊고 예쁜 집사님이신데 유치원 교사예요 출근하면서 깜빡 신호를 못 봐가지고 보니까 중간에 가다 보니까 색깔이 바뀐 걸 봤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지나가야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치원을 위반했구나 그러니까 더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엑셀을 더 밟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오는 차들이 아 저 차가 급했구나 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가야 되는데 그 차가 이 차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차는 좌회전하고 이 차는 직진하는데 그대로 부딪혔어요 두 차가 폐차될 만큼 부딪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두 차 안에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차가 다 부서져서 두 개 다 차를 폐차시키도록 망가져버렸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 안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사들의 도움입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돌보고 지키면 신기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환란을 만났을 때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불을 지드면 하나님께서 불을 지드면 그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역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냈다라고 히브리스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신 영적 존재다 믿는 사람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천사는 구약성경에 103번이 등장하는데 말라크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천사를 히브리어로 말라크 그러면 한번 합시다 말라크 파견하다 대리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메신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자들 전령들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주의 전령을 말해요 이 전령은 곧 말라크예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들판에 목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천사들의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깨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은 그것을 앙겔레스라고 해요 한번 합시다 앙겔러스 앙겔러스라는 말은 똑같이 천사라는 말이에요 175번이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장세기부터 게시루까지 천사라는 존재가 계속 등장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천사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 진짜 천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옥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오가 풀어지는 거죠 따라오라니까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옥 밖으로 나가서 내가 진짜 자유로워졌다 했는데 내가 환상을 보는가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천사의 존재를 마치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는가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거기가 이제 제자들의 아지트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은 몰래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거기 모여서 나를 기도하고 있을 거야 라고 그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초인정을 눌렸어요 그때 초인정이 뭐 있겠습니까? 이게 문고리 같은 거 두드렸겠죠 그랬더니 그 집에서 수정두는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나 베드로 사도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그 헤롯이 그 다음날 이제 그 몇몇을 죽이려고 공개 채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방이 붙었고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타난 거야 문도 안 열어지고 놀래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모셨다고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라고 진짜라고 베드로 사도님 맞다고 내가 왜 모르겠느냐고 그랬더니 그의 천사를 네가 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천사를 내가 봤구나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꿈에 저를 봤다면 그것은 저의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분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많은 기도가 다 응답됐을 거예요 그러나 미처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버린 거야 천사들에 받들려서 그런데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지만 나를 돕는 천사는 내 기도를 다 이룰 때까지 그 천사들은 활동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명령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그 천사는 그 응답을 수정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냥 있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골레소서 1장 16전에 말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완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말매함고 그를 이하여 창조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있는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는 천사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가 영적 존재인데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 믿는 자를 도우려고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조언합니다 천사의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드셨을 때 각각 직분을 주어서 만드셨어요 슬압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 명령을 신속히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슬압 첨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제로 7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슬압들은 형을 할 수 없도록 아름다운 존재였고 그리고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슬압 첨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천사들의 직분과 활동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우는 천사가 있는데 요한기시록 12장 7절로 구절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마기 여러분 우리는 마기가 있는 거 아시죠 이 마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기도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마기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은 곧 하나님을 찬학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누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죠 3분의 1이 그 마기와 함께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아 그 마기와 그의 사자들 그 악령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시키고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천사들 더 강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지시고 지키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잘 몰랐다면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 굉장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옥 중에서 천사가 천사가 그 베드로를 건져내지 않았으면 그 다음날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근데 참 베드로는 배짱이 좋아 그 다음날 죽는 걸 자기도 알면서도 천사가 발로 차서 깨울 때만큼 자 진짜 훌륭한 것 같아 옆 사람에게 깊은 잠을 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도가 있어요 바울입니다 사도니요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냥 바울과 신라가 낙신뚜두를 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슬에 묶인 채 그 지하토굴에 갇혔는데 그들이 그냥 이렇게 주를 위해 고난받은 거 감사한 일 아니냐 말이야 우리 주를 위해 선교하는 거 최고의 상급 아니냐 이러면서 저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그 다음에 가사가 오늘 불렀던 거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바울과 신라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수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거지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찬성하면 다른 사람들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꼭 자살하겠다 저 사람 꼭 죽을 것 같지 그렇지? 그렇는데 찬성이 일어나 찬성을 불러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버리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수도 놀래고 그 옆에 있는 제수도 놀래는 거야 세상에 저렇게 낚신 두드려 맞고 내리면 죽을 텐데 아 저놈들이 어떻게 찬성을 할까 이렇게 놀래고 있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났어 옥토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더니 옥문이 다 풀어져 버리고 자꾸 다시 풀어지는 거야 이것이 누가 활동했다 천사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등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자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나라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해폭탄이 터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면 멀탈하나 상하지 않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천사를 동원시키고 그 천사가 수정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인 것이예요 여러분 이 천사를 여러분 이 천사의 영적 존재인 이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 믿고 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파송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천사를 명령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동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동원시켜요 그러나 그 동원된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스 1장 7절에 천사들에 관해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약자들을 불꽃으로 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오순절 바하다르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꽃이 임했다고 그랬죠 성령 왕 되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복된 장면들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민숙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요아께 부르셨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에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떨어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구름 끼둥과 불 끼둥이 동원됐던 것들을 천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약성경에 히브리스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바로 천사들의 활동이었다 도배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천사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천사 숭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자기가 엎드려 절하면 당황해버립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당황하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숭배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 신비한 걸 보면 자꾸만 엎드리려고 그러고 거기에 절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천사는 우리 숭배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사를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등학교회 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명령하는 존재지 천사를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의 시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들이다 시작 아 이렇게 긴 문장을 한 번에 따라간다는 진포 한강 시도지 수준 있는 것 같아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을 천사들이 가서 불러 모은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성장도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명령하고 천사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포 인강교로 불러 모아라 그러면 그 명령을 수용하는 천사들이 그냥 막 어떻게 이렇게 끌려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아마 틀림없이 천사들에 이끌려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천사가 이끌린다니까요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선택한 자를 이 끝에 저 끝까지 땅 끝에 땅 끝까지 불러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만 박수로만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천사들은 말입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고 그래서 하늘 보자와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야곱이 본 환상입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로 있는데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게시록 8장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다가 그 보자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보자에 붙더라고 게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려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아멘 야곱이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처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만 박수로만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천사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수정두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보다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번 타락하면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육체가 있는 영혼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져버리는 동안에는 회개가 필요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은총을 받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살아 있을 때만 저 하엄서에 있는 스님도 살아 있는 동안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벗어나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보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병들지는 않지만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부산, 강주 찍고 대전 찍고 막 0.1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골션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하늘루야! 우리 찬정 한 번 하고 가십시다 주네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묻게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논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아묻게 하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전하세 오시오 주 예수 위하여 공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왕로르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숭드는 존재이 왕로르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 한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얼마나 이 엄청난 이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왜 흠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증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전성의 맘을 구원한다면 얼마인지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아니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이야 한 번에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 증인의 사명을 맡기지 않고 바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선택하시고 사명 맡기셔서 이 증인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 증인된 사명은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함께 주며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는 걸 믿는 사람 한 박수로 응원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스프리셜 이미지네이션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돌파하는 정적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추원합니다 장을 앞에 주저앉지 말고 장애물을 부수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브렉스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2018년 이 브렉스도의 축복을 모두가 받기를 조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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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로 응원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천사가 배치가 됩니다 나한테도 천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나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마태부 18장 10절 이걸 읽어야 됩니다 마태부 18장 10절 마태부 18장 10절 자 시작 3과 2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소자 한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 일두족을 전부 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는데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없인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말라 나가라 하면 바보라 명칭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천사가 동원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천사를 동호시킬 줄 여러분을 추원합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천사는 5천만 원 가지고 올지어다 하면 명령해봐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사님 놀랐어요 목사님 시킨다고 제가 해봤더니 1,200만 원이 이거 없으면 부도나는데 그게 큰 돈은 아닌데 말이에요 1,200만 원 천사는 가지고 올지어다 했더니 세상에 10원도 차이 없이 1,200만 원에 입금이 됐더래요 하나님께 박수로만 그러리 그러리 할루야 이게 영적 일이에요 이게 영적 사건입니다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천사를 명령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 물건을 살자들을 데리고 올지어다 천사들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샤타를 열고 그냥 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샤타를 열고 앉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업을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이 사업을 도와주세요 이 사업에 성공해야 우리 영적 사회부터 성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명령하면 정말 엄청난 간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줄 믿는 사람 한 박수함과 그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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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가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간증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안 되는 것을 대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모습만의 민의적인 능치보담이 없느지라 할 수 없는 것들을 천사를 동원해서 돌파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 강구하라 그 말입니다 천사를 동호시켜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늘을 올라가 죽게 보고하면 천사야 그를 도와라 주님께서 동호시키면 다시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하나 내에서 건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 돌파시키는 것을 믿는 사람만 다시 한 번 박수를 해봐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영안이 열리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천사를 봅니다 아마 여기도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여러 차례 천사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천사의 도움받은 사건이 많습니다 저는 날마다 천사를 동호시키는 목자니까 매일 명령하거든요 아침마다 명령하거든요 천사들아 우리 성도를 도울지요 교회 안 나온 분들 꿈속에서 신방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올지요 나 명령하는데 여러분 꿈속에서 제 얼굴 본 사람 많지? 어지간히 말 안 들었으면 나를 보냈겠어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충고하면 그 천사가 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수송 들어야 되니까 또 기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 뭘 안 죽어? 죽었어 그런데 그때 안 죽었다 그 말이야 왜 그때 안 죽었어요? 사명 때문에 안 죽은 거야 사명이 끝나면 계속해서 천사가 계속 살려내지는 않습니다 갈 때는 가야 돼 옆 사람 얘기 좀 해 갈 때는 가야 돼 빨리 얘기 좀 해줘 갈 때는 가야 돼 너무 오래 살면요 그 후손들이 그래요 저 할머니 언제부터 사셨대요 몰라 오래전부터 사셨어 백 살까지만 사셔 그런데 아무튼 살 때까지는 사는데 언젠가는 가는 거지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베드로를 건져내듯이 바울을 건져내듯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붙들여야 돼요 그러면 안 죽는 거야 목사님 저 홀일 다 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아무것도 맡기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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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벤만 드릴 테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맡기지 마시고 그냥 나는 다 했습니다 그분은요 다음 달에 갑니다 내 얘기 잘 들으셔야 돼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이제 대학 졸업을 하는데 감사하게 제가 수석 전교 수석상을 받았어요 놀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풀어도 하겠습니까 전교생들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상을 딱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님 상장을 내가 아버님께 드리고 학사모도 딱 씌워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실망시지 않게 열심히 사회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미소 짓는 거 보면 그렇게 아들로서 좋더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집들도 그러지? 이 자식들 잘 들어 부모님들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어 여러분 때문에 속속으면 안 돼 참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 미소를 지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이제 내가 다 했네 그런데 막둥이 아들 대학 졸업했고 결혼도 했고 내가 할 일 다 했네 그 얘기 내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 길로 가버렸어요 절대로 다 했네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시간에 내가 아버지 그 말 취소하세요 아들 또 아버지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막 일주일 후에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장가를 가지 마라 했어야 돼 내가 대학 졸업을 하지 말고 휴학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했다니까 내가 왜냐하면 부모님의 침이 되는 경우도 참 효도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왜 집에 장애인 계시면요 부모님이 못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이 새끼도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형제들이 책임 못 지거든 부모님이 어차피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이 새끼보다는 먼저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이래서요 장애인을 이렇게 집에 두는 부모님들은요 아주 오래 사세요 그것도 축복이 돼요 별로 아멘 안 해주는 거 봐라 장애인은 안 두고 있다 그건가 아무튼 사명이란 얘기예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두려워해 하나님이 나 죽이시겠느냐 말이야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가 임해요 11키와 6장에 보면 내가 찾을 수 없으니까 나 집에 가 찾아봐요 11키와 6장은 에리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에리사가 얼마나 초명한 지혜를 받았는지 적군들의 그 진지에서 하는 얘기를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리사에게 얼마나 놀라우면 몰라 그래가지고 다 왕에게 에리사가 복을 해줘 다음날 몇 명의 군대가 어디로 침공할 것이니 대비하시오 그러니 침공원은 쭉쭉 패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구나 그놈을 잡아내라 이제 적군의 왕이 그랬어요 아람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우리 중에 첩자는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한 나라에는 에리사라는 천명한 선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그냥 토시자나 빼놓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번번이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그러면 에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에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내서 둘로 쌓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냈는지 성, 조그만한 성을 아주 막 겹겹이 둘러싸서 개미 새끼, 개미떼들처럼 아주 막 메뚜기떼들처럼 쫙 둘러쌌어요 그래서 그 에리사의 그 몸종 계하씨가 계하씨라는 그 몸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성 밖에 이렇게 성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운동 좀 하려고 도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 밖을 봤더니 세상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진격해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심장이 머릴 것 같아서 놀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에리사 선지자님 이제 마지막 만찬 아침 먹고 우리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하는 에리사는 너무 평안한데 이 비밀을 모르는 계하씨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11개의 욕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사가 그 호들감을 떠는 계하씨를 이에 중보하는데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계하씨가 영안을 열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놀랐는데 그 군대 뒤에 하늘 천사의 군대 천군들이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천사 하나만 있어도 그거 다 쓸어버리는데 세상에 쇠 쏘면 그 천사들의 군대들이 그들을 또 뒤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사가 나를 쏘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 사람부터 얘기 좀 해줘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다 같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아멘 그래서 이 수호천사 이거를 가디언 엔젤이라고 해요 다 같이 가디언 엔젤 이거는 이탈리아어로 마니또 그래요 여러분 마니또 게임 해본 적 있죠?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마니또 게임을 그래서 우리 차론이도 이렇게 얘기 보니까 그런 얘기 한대 그래서 아무도 몰래 누구를 도와라 한 사람을 정해서 그게 그 사람의 천사가 되라 그래서 마니또 게임이라고 해요 마니또 게임 그거 해보셨어? 아무도 몰래 그 사람을 도와라 우리 교회도 마니또 게임 하면 참 좋겠어요 물론 그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지만 다위목사가 파송한 마니또 너는 이 사람의 수호천사가 되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너는 그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책 넣고 하당실 갔다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펴져 있어 누가 마니또가 한 거지 배가 고프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따끈한 샌드위치가 얼마나 감동되겠어 그래서 이 천사들 10편 34편 6저로 7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활단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애하는 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파송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천사가 있냐고 없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이 그들을 잡고 있어요 악령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이끌려 악령에게 이끌려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우리 천사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한 거야 글로리 글로리 아웰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염 만났을 때 이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방언기도 꼭 하셔야 돼요 아멘 방언기도는 여러분을 굉장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다음 주 2월 4일 2월 5일 성령총만한 집회 신유 집회 두 가지 집회를 함께합니다 그냥 참석만 하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받게 될 거예요 사모하세요 다음 주에 참석하시면 돼요 다음 주 오후 2시에 우리나라에 선한 세계적인 신유사역자 온준상 선교사님이 와서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또 강사 또 한 명 있는데 세계적인 사역자 박영민 목사 들어봤어요 이 두 사역자들이 함께 동욕해서 이틀간에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집회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믿는 사람 한 박수로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저번에 서울연구원교회 성도인데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원준상 선교사님 하공욕에 왔으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원준상 선교사님 하공욕에 가서 저기 모셔가지고 김포로 좀 오세요 그랬더니 손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모시고 와서 그리고 모시다가 좀 걸라고 그런 거야 기왕에 온 김에 은혜 좀 받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앉았어 그래서 그날 성룡 체험해가지고 이분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예 예 그 술, 담배 다 끊고 뭐 완전히 뭐 예 새사람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냥 얼떨결에 다인 목사님이 그냥 하공욕에서 김포로 좀 선교사님 오시는데 내가 모실 형편이 안되니까 모셔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날 모셔주러 와가지고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날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셔야 돼요 예 다음 주에 다음 주 예 그래서 여러분 성룡에 조금만 받고 나면 방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천사가 더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증원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박수령관 끌어리그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사들은 불이능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의 권세로 면역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면역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천사는 나를 도울지요 아멘 저는 저는 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에요 그냥 그 한밤중에 아주 그 어떤 차도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그 밤에 내가 아주 그 그 급한 상황에서 내가 이 설교 내가 이 설교가 괜히 생각이 나서 제가 명령했어요 천사야 택시를 데리고 와 택시를 데리고 와라 근데 오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택시를 딱 데리고 대결을 딱 시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카카오 택시가 아니라 엔젤택시 엔젤택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다이어리를 잊어 그 다이어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천사야 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와 그랬더니 바로 1분도 안 돼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혹시 이 다이어리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전화번호 메모해서 전화드립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를 끊임없이 면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가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제가 청년때 새벽 예배 기도하고 있는데 저 혼자 밤에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헐벌떡 뛰어와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내가 오셨어요 새벽에 나는 새벽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화장실 가서 땀도 닦고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속이 다 젖어있는 거예요 속옷 다 짜가지고 다시 입고 그리고 이제 딱 머리 만지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세요 막 숨을 헐떡거려 어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회로 올라오면 한참을 걸어와야 돼요 자기는 다리 하나가 있어요 강에 있고 그 다리가 조금 길어요 한 200미터 이상 200미터 정도 되는 100미터 조금 안 되는 한 70미터 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좌회전해가지고 교회로 오는 건데 예 다리를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남자 그 남자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올 수도 있잖아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뛰었대 뛰었더니 바로 뛰어서 자기를 쫓아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방언으로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그렇게 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들어갔더니 털이 밑으로 그 사람이 빠져버리더래요 너무 놀려가지고 그때 자기가 방언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동원돼서 그 사람을 밀어버린 거지 다리 밑으로 그 사람이 달려오다가 다리 난간도 있는데 어떻게 빠지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첨벙하는 게 다리 쪽으로 떨어져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왔는데 그때 나 혼자 있었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와 바울사도는 그 엄청난 천사들이 도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뒤로부터 천사의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을 것이고 더 많이 천사를 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아멘 화나를 만났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간 자 두렵지 않을 거라고 그는 그렇게 담대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간증했습니다 제가 우리 형 부산에 결혼식 때 제가 출발을 늦게 해가지고 강남 터미널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버스가 550km 아무리 빨리 달래도 그때 토요일 날 주말인데 만남의 강장까지 빠져난다만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서울에서 만남의 강장에서 부산역까지 그 버스가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제가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그 버스를 끄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사도 놀래고 사람도 놀래고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거야 세상에 이거는 KTX도 아니고 어떻게 부산까지 한 시간 만에 도착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나는 그 사람 놀래고 있고 나는 놀랄 시간이 없죠 내려와가지고 택시불로 타고 목화역장 도착했더니 우리 형수님이 딴딴따단 하고 입장했어요 내가 그 체험을 신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사들이 이급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이건 믿기지 않는 사건이죠 그냥 옥구가 풀리고 옥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온 것과 제가 그 천사들이 그 버스를 끄는 것과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 그 뒷날 천사가 내 차를 계속 끄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떠났다 그랬어요 천사는 떠났다가 왔다 떠났다 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이 간증되기를 저희로 붙이고 박수라고 그럴리그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그니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신의 투표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안수를 하면 여러분 영안이 연산을 볼 거예요 제가 딱 안수를 하는 순간 병을 고치는 천사들이 딱 동원이 됩니다 신유를 위해서 안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여러분 화연금을 든 그런 신유 병을 고치는 데에 수정드는 그런 천사들이 이따 간증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동원돼서 그 악한 영들을 빠져나가고 병을 고치고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죠 스프리스를 써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천사를 동원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박수는 말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뚫고 조여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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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시오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2018년 반드시 돌파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시켜야 됩니다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충보하면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동원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워레스트께 벨로 카드